2021년 첫번째 여행 1월 11일 출발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주 안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쓴 선스토리, 선스토리 크류 모두 애쓰였습니다 교래에서 만든 눈이야 어때? 교래 눈 오 조심해 이야 대박이다 엄청 넓어 우와 대박이지 자 출발 이진대원 출발 무거운 사람들 다 멀리 가 남집사 기르 도와 수빈 액션 350초 브리크 마치 최애는 뭐한지 됐어 아 불쇼 아아아아아아악 내 맘겨 내 맘져 와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아아 잘했어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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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꼬마 진짜 물리간다 꼬마 1등! 형아! 다음 등!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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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안 돼! 아! 여기서 가야 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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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라니! 오! 로켓 같아! 로켓! 자! 준비! 준비! 출발! 이야! 머리 쓰는 거 봐! 쟤 쩌프해서 썼어! 쪼그리면서 쪼그리면서 팔을 쫙 벌리면서 아 팔을 벌리면서 내가 누워 누워서 팔을 이렇게 아니야 너도 안 펴줬잖아 오 내 자세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세 펭귄입니다 펭귄 너도 펭귄 진우는 돌고래 같아 아기들고래 귀여워 쫌 Devil에서 내로 끌은 점자 아우 물까기 물까기 웃음 방방방방방방방 방방방 부비 부비 전투 부비 좋아좋아좋아 짜또! 머리 맞추면 게임 끝! 오 가랑이 사이 어 완전 방송이야 우리 휴가 첫날 엄청난 비를 보고 있어 내일은 볼 수 없어 내일은 다 녹아버려 내일이랑 요번주 이제 되게 날이 따뜻해 흰색 그거 나 한번 봐 벚꽃! 장난이야 지금 성파낙 올라가는 길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같은 눈이 엄청 많이 맞구요 촬영 좀 해주시구요 연속하부에 주의하세요 네 성파낙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구요 눈도 엄청나구요 여기에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숲이야 숲의 터널이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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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더 넣어야 돼 불 붙이고 있어 꼬마 이거 하면 이거 안타지 숨을 들이마시면 안타지 그래 숨을 들이마시면 안되지 담배 피는건 똑같아 휴가 1일차 지금 화순 해수욕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지금 보임 안돼서 지금 망이 숨어있구요 저희는 목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목살입니다 목살을 그냥 빡 먹고 빡 찍지마 오늘 눈썰미 어땠어? 재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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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네 다시 한번씩 다시 한번 더 10 9 8 7 6 5 4 4 2 1 고! 런치! 발사! 눈찜이 쌓고는 어떻게 써? 긴거 같아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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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아따다다 이게 원래 이런 용도야 나 고가랑 끓일게 음 어때? 찐빵 드세요 어때? 무슨 맛이야? 고양이 맛? 호랑이 맛? 야옹이 맛? 김찜이 싹 진짜 맛있어 진짜? 잘 익어진 것부터 먹어 잘 모르겠다 잘 모르는 소리 오랫머리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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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억수로 오고 있어요 조금 오고 있어요 아니 조금 어디쯤에 오고 있어요? 어디쯤에 오고 있어요? 어디쯤에 오고 있어요? 엄청 넓은 집에 산다가 2평도 안되는데 내년이 보여 밖에 있지 웃음밖에 안 나 웃음밖에 안 나 웃음밖에 안 나 웃음밖에 안 그럴 수도 있어 여기잖아 자리 났다 자리 났다 자리 났다 가방에만 잘 넣으면 되지 아무튼 엄청 피가 오고 있습니다 끝밖의 피에요 오늘 너무 많이 봤는데 피가 엄청 와요 무신타행이라도 무신노이터와 온수매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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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휴카를 잘하고 있어서 따뜻하고 건조하겠습니다 따뜻하고 건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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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